트리트먼트를 소개해 드릴건데요 트리트먼트가 원래 바르고 5분정도 10분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츠바키 일본 제품이거든요 프레미엄 니페어 마스크 츠바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영초 헤어클리닉을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사왔거든요 제가 3개를 사왔어요 한국에서는 비싼데 일본에서는 저렴합니다 동키호텔 가셔서 미리 이빠이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요즘에 또 스피드 시대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바르고 5분 10분 기다리는 타 제품과 다르게 바로 시선해도 효과가 좋아요 여기를 제가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진주 단백질 노예알젤이 동백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 1,2회만 사용해도 머릿결이 반짝반짝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써봤는데 저는 좋으면 무조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이거를 잠깐만 근데 머리가 약간 그 뭐지 드라이를 하는데 힘이 생긴 느낌인거야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서 사먹었는데 내 거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한번 써보더니 바로 사더라구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거에요 self Buwyn decl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ud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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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하늘은 하늘은